찌개 옆에 게장, 꼬막 탕수육, 낙지오룩 밥 나와라 밥이 안나와라 여기다가 이제 꼬막무침을 넣는거지 꼬막무침을 넣어서 그 다음에 비벼 감사합니다 비벼비벼 밥이 좀 굳었나 잘 안비벼지면 된장 좀 넣으면 돼 된장국물을 좀 넣고 비벼비벼 비벼비벼 그래서 혼자 왔어요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어 비벼비벼 콩나물리 Como 파스타 뭐야 이걸 집는건 진짜 힘들 for 된장 꼬막장수 딱딱하네 낙조로 으음 제가 잠을 못자가지고 알지 형님 없으시고요 이거는 간장게장인가 음 비니지는 않네 근데 돌게장이네 이거 이렇게 뜨거 딱딱해 돌게장은 조심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당면이 다 털려버려 끊이지 않아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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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네 으음 오하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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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네 저는 이건 피꼬맛 피꼬맛 같은데 피꼬맛이 크거든요 음? 맛있네 부산에서 두시간이야 여러분들 그 뭐 우동 라면 먹으러 일본 가잖아요 뭐 두시간 차타고 두시간 먹을 수 있지 음악 정식 먹으러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안 간다 아름이 말고 음 그래 알고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음악 정식 먹으러 왔어 오 된장에도 큰거 넣어놨네 아 근데 이거 개 뜨거울거 같은데 이야 음 음 음 갓 물김치인거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건 그냥 갓김치같은데 조그만게는 뭐죠 이거? 이거 맛있다 이거 제일 맛있네요 이거 빵게 이거 17,000원 그냥 관광오시는 분도 여기에 순찬만에 와서 순찬만에 와가지고 반밖에 들고 식사하고 안 돼 이거 저는 돌게는 솔직히 너무 딱딱해 돌게는 좀 먹을게 없고 제 입맛에는 좀 딱딱해 특히 짓게 이거 먹으면 시리 보면 이거 진짜 강렬히 다 타요 목덕도 나오고 싶어서 아이 또 귀염뚱이니 오시길 고맙습니다 도심이 먹어야지 이게 맛있네요 빠삭빠삭 코코ately 바삭 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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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꼬막에 들어가 있는게 이정도 크고 낙지는 안닦아 고춧가루 탕수육이 닦아요 끓인 핑크 콩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맵다. 1인분 17,000원. 1인분 17,000원. 칠개예요 이게? 이거 좀 더 주세요. 이거 맛있어. 1인분 17,000원. 1인분 17,000원. 2인분 17,000원. 이제 이거보고 또 무심식당으로 놀러 맛 먹었네. 오는 사람들은 오죠. 오지? 와 또 삼촌 덕분에. 그럼 우리 전라도 앞상으로 데려가서 그래야 돼. 삼촌은. 예? 전라도 앞상 좀 해줘. 저게 뭔데요? 저게 전라도 앞상 앞에. 같은 집이에요? 네. 아니에요. 주인이 필요해요. 이웃산촌은. 아 이웃산촌이요? 아 딱. 거기서 찍으러 왔다고 그러네. 저거 먹어도 많이 마. 방평. 네? 집에서 우리 친정에서 농사져갖고. 농사져갖고 고구마를 구청을 만들어서 인터넷방평에서 구하도 되는데. 뭐 그렇죠? 인터넷방평 같은데도? 저희 아는 형님도 고구마 팔굽 집에서 이제 삼만평인가 하거든요. 인터넷방평으로 이라고? 응? 예예. 삼만평 초청하려면 얼마 줘야 돼? 아이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런거 안하고요. 그냥 저는 알아서 그냥 다니는데. 아니요? 나 명함 하나 주고 와서 전화번호. 아 예 알겠습니다. 내가 우리 집 농사를 다닐줄게. 수정도 시켜줄게. 다음에 내려오라고 내려와. 아 예. 펜션이라 내가 다 오고싶게. 그래갖고 인터넷방송 해. 농사지로 하는걸. 저쪽 받는거이. 예. 여기다가. 이제 또. 무침 좀 넣고. 여기 들어가는. 어. 꼬막이 굉장히 큰 애 전부. 이것도 다 피 꼬막인가. 또. 이게 칠개인데 이게 튀겨가지고 조그만게 이건 돌개인데 돌개는 제가 먹었을때는 많이 딱딱하더라구요 항상 보면은 근데 양념게장은 어 괜찮아요 양념게장은 보통 돌개로 잘 안하더라구요 간장은 이쪽 동네에 돌개로 만약을 돌개가 너무 딱딱해 근데 여기는 간장이 비리지가 않아서 괜찮네요 여기요 무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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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처음에 이거 꼬막 까는거 이게 되게 신기했는 벨붕선이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뭐 블로그는 사실은 항상 그렇지 푸어지게 모으려고 하는거니까 몰라요 닭김치 아 그냥 밥도 돌게장은 살이 별로 없고 일단 좀 딱딱해요 집게발은 진짜 씹으면 강릉이 닭살 그리고 마치 잘 먹으면 좀 더 잘 먹어요 뱁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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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전부 다 실해요 그냥 이만한 게 들어가야 돼 음 근데 탕중은 조금 비췌야 그냥 오늘 여수 갔다가 내일은 이제 고흥 한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하루 더 있던지 아니면은 한바퀴 돌고 집에 오든지 대장집을 따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음 괜찮네 음 이게 진짜 칠게 이게 맛있어 어서가면 돼지랑 보자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탕수 이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아 아 장갑녀 아 아 아니 볶음은 너무 많아서 볶음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지 지금 어디에 빨리 안 닿아버렸어 전화가 이번가로 오지 전번에도 수행이 여기 카메라 보고만 해도 다 알겠지 게딱지는 먹을 건 없고 몸통만 씹어서 여기 하면 따로 근데 진짜 게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여기 가면 뭐 게장 먹잖아 괜찮은데 여기서도 그냥 다 해결하면 될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뭐 뭐 만찬은요 빵끊어탕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맛있다. 곰반이죠 엄마 먹방이 다발소 같아요 완전 잘 곰반이죠 곰반이죠 곰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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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 떡갈비 정식 가가지고 그때 그 아줌마가 오버하는 바람에 나 마이크 그 핀도 그 뽀라지고 이랬었는데 돈이 최고니 먹어서 지금 음.. 저건 아니네 거기는 이제 검당이었거든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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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뭐하는거야 흠흠흠 조심히 먹어야 되겠네 초장 때문에 으음 으음 이거는 뒤에다가 볶고 딱 벌리면은 맞아요 잘 잡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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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거의 뭐 전면이네 전면 으음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 으음 아 커피나 먹으러 가야겠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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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